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원래 유튜브 출신이 아니고 글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여름에 좀 감동적인 책을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과거를 읽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름 없이 삐뚤 없이 감동적인 책을 한번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여름에 많이 더우시면 예행을 이렇게 마치 자동차를 타고 예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미국 남서부의 그런 애리조나주에 대한 다양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 아름다운 장소들 다 여기가 이제 그랜드캐니언 이렇게 남쪽 부분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프레그스텝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인도 많이 찾는 여러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의료공백 환자가 되기 전에는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의료공백이 지금 이제 소위 의료사태가 진행될 때 약한 부분부터 터지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아닌가 바로 이게 언급실이거든요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초의료원 천안순천항병원 충북대병원 그 다음에 세종 충남대병원 이 언급센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개 공병호 tv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올라오신 분들 개원이 더 많으시지만 언급센터 전문의들이 대개 의견을 남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의료 파국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약점이 노출되는 데가 바로 예 언급센터인 겁니다. 언급센터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언급센터는 기존에 이제 언급환자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중환자나 기저질환자나 노약청에서 생긴 그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비교적 그래도 조선중앙동화 가운데 동화가 사실을 알리려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보도를 했는데 이 의료 언급센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전했네요. 언급환자 중환자 치료 역량이 줄어서 피해가 커질 듯 그러니까 상급진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의 언급센터뿐만 아니고 언급센터 배후에 있는 개별 여름들 의료가 전부가 의료 역량이 저하가 됐고 대개 2월달에 의과대학 정원조정 문제가 발표되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의료 역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50% 이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언급실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언급실도 교수가 줄사직하면서 수용환자가 절반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체적으로 현재 한국의 의료 사태 이후에 한국의 의료 상황은 50% 이하로 다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급실에서 언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배후 진료가로 다 이렇게 환자를 전원시켜야 되는데 배후가에 진료 가능해도 못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배후가에 의사들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언급실에서 여러분들 옮겨오는 환자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신규 의사 전문의가 배출 없이 의료진이 앞으로 못 버틴다. 내년, 후년, 5년에서 6년 정도 10분의 1 정도로 격감하지 않습니까 전문의가. 그리고 전문의를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격감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 내용을 중앙지에서는 이례적으로 다룬 겁니다.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것도 그냥 그냥 한 게 아니고 취재를 제대로 한 겁니다. 언급환자 중환자 치료 역량이 더 떨어져서 코로나19까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언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 1627명으로 5.2배 가량 늘었다. 언급실을 찾는 환자가 이 정도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환자 수용 역량 극감으로 언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언급실 뺑뺑이가 늘어날 수가 있다.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초진부터 전원 환자 처치 다른 진료과 인계 이송상담 심폐소생술 cpr 같은 응급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과 병원 사이 이동한 것을 전원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응급실하고 이런 배후과로 이동한 것을 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용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적정한 인원교대가 근무되어야 되는데 의료 최전선으로 응급의학과의 1차적인 검사나 응급처치 이후에 그다음에 개별과 배후진료과의 수술 임원 등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 이제 2차 종합병원에서 a대학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냐 환자 정세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응급실의 이름들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가 그 전화를 받고 응급실의 수용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관련과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 비뇨기과라든지 그런 관련과의 진료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질 때 그 환자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배후진료과의 수술 입원 등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응급실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직을 앞둔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이분 이야기가 오늘 기사의 백미입니다. 이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귀한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학 정원 사태의 장기하로 배후진료과의 역량이 대폭 감소되긴 했지만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조용한 사직 및 휴직 행렬로 업무가 과정된 남은 교수들이 배후진료과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진짜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뺑뺑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발생하느냐 응급실에서 배후진료과의 수술 및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인이 들어올 때 전원 요구가 오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직하는 응급의학과 a 교수는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지금은 뭔가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응급센터 내부에 전공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업무로드가 가도하게 걸려가지고 그냥 응급센터 내부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흔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응급센터 내부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사람 못 받는 경우가 그분은 진짜 뺑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진짜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급실 근무 의사가 줄면서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환자들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분산되어 수용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술 건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외래 환자 여러분들 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응급실에서 처리 가능한 여러분들 입원 환자 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평소 같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수용을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2차 진로기관으로 여러분들 내려가는 겁니다. 2차 진로기관의 중점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현장의 언급센터 여러분들 전문의들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3차 진로기관에 사람을 못 받으니까 2차 진로기관으로 사람이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증도는 2월 사태 이전 같으면 당연히 대학병원에 다뤄야 한자를 2차 종합병원에 이리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고령층과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으로 발전한 우려가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입원 치료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고령자나 중증질환자가 코로나 예를 들 감염됐을 경우에는 격리병동이나 대학병원에 치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그 다음에 이미 암환자든 중증시기질환 환자들도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여러분들 통원치료를 하는 겁니다. 통원한 그게 다 이런 환자들이 수명을 단축하는 사망위험을 높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비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고열 환자와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고령 환자 중 상태가 축 처지거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도권 광역 상황실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원 환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이전에도 전원 요청이 많았는데 그만큼 부산 경남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번 사태로 전원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원 요청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대개 언급센터에 계신 부분에 공통된 이야기거든요. 언급실 환자 수용 역량이 급격한 요인으로는 탈진으로 현장을 떠나는 언급의학과 교수들이 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언급센터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너무 과로우니까. 언급실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대부분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 되다가 사태의 장기화로 1인당 업무량이 급격히 늘면서 연쇄사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견딥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시 이렇게 잠 수면 상태에서 조금 수명이 불규칙에 가 여러분들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하게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잠을 좀 보충하거나 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 교수들이 낮에는 진로를 보고 밤에는 이런 당직을 가끔 써야 되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이 당직을 써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의심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 겁니다. 조기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A 교수입니다. 이제 사직을 하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에 응급실에 중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환자를 더 수용했다가 당직을 쓰는 같은 과 교수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다 보니 배후과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환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요즘 더 자주 벌어집니다. 진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후과에서는 오케이 하더라도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이 지쳐가지고 교수들의 사직 형렬로 그 빈도는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중증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 사태 이후에 대학병원의 경우 응급실 입구에서 시행하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정상과 중증도 분류 환자의 바이탈사인과 연령기저질환 등을 확인한 이후에 입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일반종합병원 응급실로 안내했던 경우가 수용한 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종합병원 응급실은 북식동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실려온 응급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2차 병원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 2차 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북새통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처리를 했어야 될 그런 중증 질환자가 2차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은 겁니다. 이러면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뤘요. 정확하게 응급센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순천항 대전대 천안병원 당국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속초의료원 등 특정요일이나 시간대 정상적인 응급실 기능이 중단체축운영 대학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먼 거 아니까 시그널 경보험인 겁니다. 의료사태의 후폭풍이 앞으로 어떻게 불어닥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감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a 교수는 예를 들면 밤 12시 이후 응급실 운영 중단 단 cpr 환자는 수용 심폐소생술 내일 아침까지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흉통 호흡곤란 환자 수용 불가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시간을 조정하는 형태가 여러 진로과목을 고루 갖춘 준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어 드러나지 않을 뿐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a 교수가 건강악화로 이달 사직하게 되면 해당 대학병원도 응급의학과 교수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진다. 1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런 전공기가 빠져나면서 9명으로 줄고 9명의 사직자가 널면서 5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추석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의사들이 여러분지 않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에게 추석 연휴 때 특별히 주의하라고 이런 방송해달라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나 있어 내년엔 신규 의사 인턴과 전문의가 배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최소 2, 3년은 이대로 버텨야 되는데 과연 남은 인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티기가 힘들죠. 의사 양성 시스템은 전공의 과정인 인턴 1년 레지던트 3, 3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인턴 부족이 향후 레지던트 전문의 부조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6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이번에 이 소위 의사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처음 들여다본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여다보면서 이게 완전히 뭡니까 저는 경험 안 해봤지만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도제 시스템이구나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전차 4년차 이렇게 해서 전부가 뭡니까 이게 딱 연결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다 부서진 겁니다. 그게 최종 결과물은 뭔가 하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의가 극감을 하는 거죠. 3천 명 정도에서 여러분들 300명 200명을 극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 공급 시스템 자체가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년 이름이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연쇄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5, 6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실업 실험들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동아일보 기사는 근래 본 언급실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의료 전문지들이 이런 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시제를 잘했네요. 이 A 교수가 하는 이야기만 조금 심층적으로 실어주게 되면 훤허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딱 정리하게 되면 첫째 뭡니까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나 사건이 터지게 되면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3차 진료기관입니다. 3차 진료기관이 환자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언급센터에서 오케이 그리고 그 환자를 언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인계하게 되면 입원 수술할 수 있는 배후과가 오케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언급센터의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전공기가 빠진 다음에 배후과에서 환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둘째 현재 의과대학 여러분들 정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배워가지고 언급실의 소위 환자 처리 역량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언급센터의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인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연결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와해가 됐기 때문에 전문의나 이런 것이 배출이 지금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공기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언급센터 같은 경우는 당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사람들이 배겨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의료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한 50% 정도 할애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방송 시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 여러분들 의견 남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가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로 올 때 깨우치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의료 사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인은 당연히 큰 피해를 보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피해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카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다이빙, 전동스쿠터, 고속도로 운행 어쨌든 개인적인 안전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죠. 여기 한 분께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앞집의 언니가 자궁 내막암으로 서울의 유수의 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 항암치료 중입니다. 2주 전 전에 두통이 생겨서 수술받은 서울의 유수병원에 전화했더니 간호사가 동네 내분비 병원을 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오늘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어 지금 지방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 같으면 항암치료 중에 입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태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면 직접 수술을 한 병원에 가서 진로를 받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진로가 다 축소가 되니까 그냥 앞면 있는 간호사가 동네 내분비 병원 가서 정세히 이야기하고 약 받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분은 이제 절실히 알겠죠. 이렇게 절실히 알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걸릴 거라. 이 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정책을 떠나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멋대로 하고 관련자로 다 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지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민감한 정부라서 다 폐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했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점을 여기에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호 교육부총리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가 다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지호 교육부총리 이야기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지호 교육부총리는 수업을 안 받더라도 아이 이름 학점을 하고 이렇게 탄력 학사 운영한 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부가 수업을 받게 되는 그런 유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지호 이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교육 대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신 이게 개혁신당의 여러분들 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쳤으니까 이게 한 학년에 맞자 될 이 교과목입니다. 이 교과목 이 붉은색 라인이 이 부분을 지금 학생들이 다 못 배운 겁니다. 공부를 을추 3분의 1을 공부를 못한 겁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지호 장관은 이 공부를 몰아서 다 하면 내년도에 유급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호 장관이 옳은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올해 배워야 될 양의 3분의 1을 학생들이 못 배운 겁니다. 못 배운 상태에서 내년도에 유급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정부는 유급을 막아야 되니까 유급을 막아야 여러분들 큰 분규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붉은 선 아픈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는 곧 복귀 후에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은 돌아오면 다 가능하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주영 의원 요즘에 활동이 좀 왕성하죠. 개혁신당에 이주영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직위를 한 겁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 출신인 만큼 의과대학 교육의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이 당장 9월에 복귀하더라도 교육질을 담보하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주영 장관은 불가능한 게 없고 그냥 때리다 하면 됩니다. 앞에 이건 붉은색 앞에 못 배운 거 다 몰아서 다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주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상식을 좀 높이는 면에서 예과가 80학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네요. 본가는 160에 200학점을 소화해야 됩니다. 1학기 수업 파경을 겪은 상황에서 계절학기 아이 학점으로 메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대생들은 강의를 쉬는 일도 없고 보통 2, 3시간씩 영광을 합니다. 2월 말에 경강을 일찍 하고 방학도 1년에 7에서 8주 정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지금 배우지 못한 공부 과목을 다 처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6업을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예시는 의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아니라고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나무라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F학점을 왜 주냐? 그게 전통이 아니고 F학점을 주는 시스템이 돼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이게 이주호 장관은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F학점을 주는 것이 나쁜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시킨다는 게 대우려감을 피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만 F목을 받아도 진급 못하신 것은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과 관례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없애거나 이렇게 조치를 제할 때는 섬세하게 점진적으로 주의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우파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에서 F학점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F학점을 줘야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주호 장관이 모두 다 거부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주호 교육부총리 당신이 의과대학 교육을 어떻게 아냐의 이야기입니다. 의대 교사가 오죽했으면 F학점을 주겠냐의 이야기입니다.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 수요에 맞추할 수 있게 함께 고민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엉뚜리 같은 이야기를 참 악한 이야기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참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도 파행으로 머물들게 했지만 현재 교육현장에 대해서도 수십 문제에 이어서 전자교과서 AI 수업도 입등으로 심의 우려와 교사들과 학부모들부터 불안감을 키운 죄로 당장 장관직을 물려야 됩니다. AI 교과서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제가 다뤘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AI 교과서가 있냐 교육이라는 것이 손으로 쓰고 머리를 외우고 손으로 풀고 해야지 클릭하면 되냐 이야기죠. 참 제가 봐도 이주호 장관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너무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놀랍기도 한데 아무튼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주영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해가 거의 3분의 1만큼 못 배운 겁니다. 그럼 유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유급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내년에 7500명이 수업을 함께 받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지금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자.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학년을 가면 그것도 보통 공부가 아니고 의과대학 공부를 악하다는 이야기죠.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조금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공이나 의과대학생들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이런 젊은 인재들을 꼰대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존심을 짓밟고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아마 충격을 넘어 경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오랜 문제를 오로지 젊은 인재들에게 다 덮어 씌우는 꼴이니 어느 누가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뿌리 깊은 관료의식이 부른 참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가 그동안 의료수과라는 그런 가격을 수십 년 동안 통제해온 결과로서 필수 의료가에 의사들이 안 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의사수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도 의사의 배치 문제 배분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제도를 잘못 운영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전부 다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성세대가 그렇게 해서 되냐 이야기인 거죠 한 분께서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해방이 되고 나라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세워진 지가 80년 가까이 됐는데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대 현대 교육을 받았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이런 걸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하는 태도를 다 그렇게 잃어버렸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데 저는 20대 이름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글을 써온 사람이지만 한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 소위 의로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질타하는 것을 하게 되면 구독자 수가 계속 빠집니다 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를 찬양하는 의로 정책을 찬양하는 우파 유튜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건 왜 내가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참으로 이야기를 보통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과학하는 태도를 가져야 나라가 선진국이 될 거 아닙니까 다 감으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 부정 여러분 정거가 산더미처럼 쓰는데 다 뭡니까 깔아뭉기는 게 그게 그냥 주술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분께서 그냥 그대로 지적 안 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 사고방식에 무제한지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대학 나온 고학력자가 세계톱이라는 데 조선시대 민비의 아들을 낳아달라고 건강상 봉우리마다 쌀 한숨에 돈 심량 올린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머리 깎고 양복 입으니 현대인 같은데 두뇌는 조선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조그만 이득 좀스런 이익만 된다고 생각하면 합리고 이성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적정 비용을 내는 게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면서 최대 이익을 가진다는 간단한 원리도 모릅니다 티몬 같은 폰지 사기 같은 것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기본에 충실하고 적정 비용으로 피해를 제수하기를 바라는데 당장의 욕심으로 거의 기대에 난망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운명이고 받아들여야겠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과학을 해야 되죠 과학 우리가 과학을 배웠잖아요 공병호 tv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과학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이러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에 대해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죠 감히 다수가 여러분들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건데 왜 공박사는 여러분들 반대합니까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복 입었지만 조선시대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타깝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에 무지한지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앞으로 정치가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공부할 시기에 의대생들이 공부를 중단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인재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 떠나고 싶어하죠 이번에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의 뱃속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권력자들의 속내를 다 본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많이 떠날 겁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사들이 차마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을 없애버린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만 희생 헌신 사명감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과학하는 사람들을 과학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사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투자를 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으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이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대 수를 60% 늘렸는데 그게 이제 교육이 가능하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의실을 정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요지에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축 여러분들 정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겁니까 신축 정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 겁니까 그래서 이유야를 불문하고 60% 증가시키는 것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국에 30개 이상이 이제 정원을 늘렸는데 9개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 피로 면적이 20만 4,477 제곱미터 용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평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국외대학이 요청한 국외대학이 필요한 면적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의학 교육은 우리가 안 받아 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교육하고들은 다르게 시뮬레이션 랩실이라는 것이 또 있고 술기실이 있고 이것은 무슨 임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겠죠 기본 강의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부에 사용되는 카데바 등 물리적 조육 공간이나 교육 여건 자체가 정원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거란 우리가 쏘아진다 물리적 조육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산도 물론이지만 이거를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더블당의 여러분도 한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만 4,477 제곱미터 여러분들 혹시 계산기 같은 거 있으시게 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어르니까 전남대 경우 학생 생활관을 건설하겠다면서 5,800 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지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용지가 확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또 얼마나 여러분들 까다롭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 병원 주변에 이런 시설을 건립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난 한 5년간 선거 문제 그 다음에 의료 개혁 문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 다 먼 거 아니까 예고입니다 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나 사회를 섬세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무디게 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점으로 다 연결돼서 선이 되지 않습니까 선이 연결되어 면이 되고 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들이 다 뭉쳐가지고 우리 함께 보여주는 거죠 아 이 한국의 권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가 있구나 아 대한민국 선거에 너무 큰 문제가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이 앞으로 장기 집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기본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구나 저번 사람들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게 다 연결해서 뭡니까 앞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가 그래서 전문에 보면 인대차 보호법 탈원전 이런 게 다 점인 겁니다 점 그런데 그 점전을 다 연결하게 되면 하나 또 뭐죠 권력이 바뀌었지만 변화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관임인을 뭡니까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시면 더불음주당의 김준혁 의원이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보통 6명에 8명이 진행하는 의대 해부학 실습이 정문 이후에 30명씩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원이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심혈관 전문의인 배장한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부산 소재한 민간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국회 청문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뭐 한두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20년간 충북대 의대 교수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6명에 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닌 최대 수용 가능한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부나 송장은 의외과 가정의 경우 강의실을 정선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과 가정은 학점의 3분의 2가 필수 과목입니다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넣어놓고 필수 과목을 강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명 강의는 일반 신민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조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교육부총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강의실 카데바 이런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분들이 내리는 결론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예정대로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은 대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의로 대란이 불가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교육 대란도 불가피한 겁니다 그냥 정은 널리고 밀어붙이게 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죠 이 보시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이번 문제를 좀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번 의로사태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병호TV에 지적해 주신 검사적 사고입니다 검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초반부터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제한이 가당하는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파업하는 의사는 법정 최고형을 구행하겠다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하고 피해보는 환자들에게 변호사를 연결시켜주고 지금까지도 정부는 끝까지 잘했지만 각종 회의록은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으니 제출할 수가 없고 실체가 없는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세력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번에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지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청문회에서 정원규모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미리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배정위원회의 구성은 물론이고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회계를 시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회의일수록 누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 빠짐없이 기록해서 남겨야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논의 과정에서 아예 빼버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골방에 숨어서 결정해 놓고는 우리가 법을 어기지는 않았고 알아서 잘 결정했으니까 믿으면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관료와 정치인을 가진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번 의료 사태를 총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검사적 사고에서 찾은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이번에 조망해 주신 겁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겁니다 의료계 파탄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부터는 의료 교육의 파탄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힘위원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마저도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학평가원을 압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평은 독립성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단계는 무리수를 둬가지고 의평은을 무력화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리수를 둬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최종 목표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화하는 것이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평은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동의 될 겁니다 그래 또 한 번 여러분 사회가 시끄럽겠죠 젊은 사람들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논리도 없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니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자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이언스 과학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런 보셨다시피 44시하고 60시의 여러분들 현재학의 노화 활성화 체포들이 활발하게 하면서 확 꺾이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은 명료함이죠 명료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추계로 의사 부족수를 정당하게 정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복들을 입고 다니지만 거의 후기 조선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합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짐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참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뭐로 연결되냐 전문의가 극감할 거라는 거죠 특히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가 현저하게 여러분들 그냥 줄어들 거란 겁니다 현저하게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사는 의사들은 양산이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의료 사태의 궁극적인 귀착점이자 종착력이 될 겁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그냥 의료기술 의료술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줄을 직접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고난도의 의사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고 6.25 전쟁 때도 뭡니까 이렇게 의사가 여러분들 배출이 안 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장한 교수입니다 충북대학교 20년간 심장 흉부 외과를 하신 심장내과 교수네요 심장내과 교수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배장한 교수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의 문제는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분 의사의 배치 문제인 겁니다 의사 배치를 결정한 것은 숫가하고 의료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정직하게 사심을 내려놓고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나 목표 같은 걸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내가 해부학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전형적인 과학을 배운 사람이죠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과학에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과학에 정치적 목표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검사들은 뭐죠? 정치적 목표를 집어넣는데 익숙합니다 저놈을 때려잡아가면 감방에 쑤셔 내야겠다면 쟤도 만듭니다 있는 죄는 없앨 수가 있고 10가지 죄가 있으면 100가지 1000가지로 부풀려가려는데 감방에 쳐넣어 가지고 10년을 때릴 수 있고 20년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검사들 삶인 거죠 검사들 삶인 거죠 그러나 의사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순수한 겁니다 왜? 몸을 해부하게 되면 그게 사바사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부에서 뭐죠? 병 질환의 증거가 있으면 정석으로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정체가 나오게 되면 병이 뭐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 결과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원인 결과 사바사바로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의식은 뭔가 하니까 사바사바가 없다는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원인 대비 결과 인과적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박민스나 이런 사람처럼 현상을 안 보는 겁니다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 신문기자들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편집실에서 뭐죠? 결론을 정하게 되면 때려박아가 뭡니까 의사놈들 나쁜 놈이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신문기자들이 나와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겁니다 20 30년 중 젊은 날에 여러분들 기사 쓰던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뭘 원한다 딱 맞추고 거기다 해서 뭡니까 주문자 부착 방식으로 이러면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들이 열광하든 열광하지 않든 관계없이 원인이 뭐지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과학을 해야 과학하는 사람은 순수한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기는 거죠 대한민국의 의사 문제는 의사수가 문제 아닙니다 전문의들이 다 장롱매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려운 필수 의료가 하더라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의료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그냥 일반 개업이로 여러분들 그냥 환자 진로 해가지고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 겁니다 광민수 차관은 다 압니다 왜 했냐 2028년까지 수도권에 여러분들 신정축되는 대학병원 분원에 해당하는 6600병상에 필요한 젊고 씩씩하고 저임금으로 130시간 140시간 돌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대통령 가오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설득해서 이번 일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배장환 교수가 정확하게 왜 의사의 배치 문제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5배 이상이 많습니다 흉부외과 심장외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3부외과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해야 됩니다 인의 전술처럼 의사 수를 늘리자 하는 것은 문제를 나누고 문제의 상황을 더 악하시는 것입니다 감언이건 적언이건 간에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 겁니다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 정말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나오고 연차적으로 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수 요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퇴 누적을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2천명 정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면 뭔가 만들 것 같은데 2천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객을 완전히 삼켜버린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과학도 없고 그냥 주술만 있는 겁니다 오로지 2천명 정원 그 주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장한 교수와 착한 이름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턴 없어지고 전공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없어지고 전문의가 그럼 전문의가 어디 하늘에서 내려올 거냐 이야기죠 전문의가 빵 굽는 것처럼 전문의 못 맞는데 한국 전쟁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한 일인 거죠 이런 분들 이야기만 좀 들으면 정책의 실패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의사수 문제가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소아과 의사수가 OECD 평균 2.5배인 것과 끝입니다 있는 의사를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숫가 문제입니다 가격 숫가가 교통신호등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신호등 역할이 이런 거죠 플라이스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숫가인 거죠 숫가가 낮고 의료소송 비용이 크니까 필수 의료가를 해서 그쪽에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의사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발생한 거죠 전문의 숫자는 남아돕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지금도 10년 전 기사입니다 전문의 힘들겠다고 써먹지 못하는 현실 대부분 전문의를 포기하고 대부분 여기 보시면 내과 15.7% 전문의입니다 산부인과 9.7% 소아청소년과 9.5% 외과 7.8% 그 어려운 전문의를 이렇게 다 따고 그냥 그 전문의 뭡니까 장롱으로 집어넣고 그냥 일반 개원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절반 정도는 개원을 하고 그다음 한 43% 정도는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전문의를 활용하겠죠 개원하신 분들은 다 장롱 매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전문의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전문의 따봐야 2023년 2월 25일 기사입니다 전문의 자격 따봐야 쓸데없으니까 그냥 이제 전문의 안 하고 그냥 바로 미용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 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도권 소재 A 대학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필수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와도 어차피 그 전공으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를 받게 필수과를 굳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결국 수렴받느라 3, 4년가량 개원만 늦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의사 자격증이 나오면 바로 개원하거나 개원가에 취직해서 1년 2년 근무하고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트랙이 생겨버렸습니다 필수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추세에 완전히 가속도를 붙인 것이 윤정부의 이번 의과대학 정원인 겁니다 필수과 괜히 이름 해가지고 정부의 목덜미 잡혀가지고 항상 공공제처럼 정부와 맹령하게 되면 동원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냥 의사 라이센스 따게 되면 직접 개원하거나 그게 여러분 힘들면 개원에게 페이닥터로 여러분들 몇 년 근무하다가 업무 익혀가지고 나와서 본인 그냥 개업해가지고 위험 따르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해 이게 여러분들 의료사태가 생기기 전에 2023년도에 2월 25일자 기사인 겁니다 여러분 전문의가 얼마나 이런 배출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 전문의가 1년에 한 3천 명 정도 여러분들 배출이 돼요 3천 명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300명 이하로 극감한 거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한 해에 3천 명 정도가 계속해서 전문의가 배출됐는데 그 전문의가 여러분들 3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300명 이하로 필수 의료가는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료 대란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2,807명입니다 2,807명 한 해에 여러분들 한 3천 명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3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하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사태 이전에 25명이 배출된 겁니다 이게 0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전문의가 여러분 1년에 25명씩 배출이 됐는데 그게 0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0가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여러분 옛날에 전문의 받은 사람들이 오면 되겠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겠습니까 의료소송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손이 많이 이렇게 녹슬었을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전문가를 해보면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계속해야 여러분들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10년 전에 내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를 땄는데 지금 수술하겠습니까 못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전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과 589명 외과 138명 수하청소년과 172명 심장혈관 흉부외과 25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 몇 명이 나오는 거 하니까 2807명 얼추 1년에 3000명 정도가 배출이 된 겁니다 그게 10분의 1 300명 이하로 줄어들고 특히 필수 의료과는 거의 0가 되는 겁니다 이게 5, 6년 정도 계속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베이비 부모 세대의 교수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술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 가장 뼈아프게 얘기는 게 뭔가 하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은 생각이 드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저도 이 문제를 전혀 모르다가 이번 의료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소위 의료인력 수련 시스템 수련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자동차 통립학기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인턴 전공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전문의 교수 이게 여러분들 기술이란 것이 전수가 계속 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톱니가 빠져버린 겁니다 톱니가 서너 개가 그냥 한 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하구나 내처럼 여러분들은 의료의 문의 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톱니가 여러분들 한 5개가 동시에 인턴 1, 2, 3, 4 전공이 그다음에 전문의 이렇게 톱니가 쫙 돌아가는데 어제 여러분들 충수염 한 현직 의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충수염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의 3년차도 손을 대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흑이상 같은 게 있으면 4년차도 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전임이라든지 교수와 함께 바로 노티파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이 오셔야 수술할 것이 그 수술 과정을 집요하게 볼 거 아니니까 믿게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 경도가 낮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오면 그걸 수술해보고 그러면서 익혀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이를 어떻게 익혀가는지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정말 알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 수련 제도라는 것이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와여대나 세브란스 의대나 서울대는 제중원을 통해가 여러분들 국립으로 처음에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제도를 잘 도입했겠죠 알렌이라든지 여러분들 언더우드란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의 의과대학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것이 하나씩 축적이 되고 또 의료선교사들이 여러분들 한국의 의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똑똑한 사람을 미국에 직접 보내고 그렇게 해서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한 사회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100년 이렇게 걸린 겁니다 원전산업이라는 것이 70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미국 선교사들의 시작이 돼가지고 100년 이상이 된 겁니다 100년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맞는 수련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찰한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돈도 여러분 외국에서 많이 보내줬고 여러분 지금도 가면 텍사스의 텍사스의 여러분들 휴스톤 밑에 한 도시의 가장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조선의 여러분들 의료선교사들 위해 가지고 헌금했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쓰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경우가 그 수많은 여러분 독지가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세브란스나 이때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의료선교사 보내달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미국의 깡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의 의료 여러분들 선교사들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오늘 이 전문의 자격시험 이게 1년에 한 번 실시가 되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게 이제 맥이 끊기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대통령직이든 사회수석이든 장관이든 간에 사회적 지위를 다 떠나서 자식불 되는 사람들한테 어른들이 이리 행패를 뿌려서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큰 자식들이 있을 텐데 남의 자식들의 인생을 이리 망가뜨리고 젊은 청춘에 아까운 시간을 이리 낭비하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젊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수준을 보니까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공무원이고 뭐고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던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저 수준이면 국방부는 문제가 없겠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보니까 저게 저 정도 수준이면 국방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 이후에 최대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겁니다 이만한 정책 실패가 없죠 이 정부가 한국 의료계에 다시 없는 깊은 내상을 입혔고 대부분 의료인의 자긍심을 무참할 정도로 지득해버렸다는 사실을 어느 정부에서 몇 번의 의료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계획이란 것이 계획이 아니라 무슨 원안으로 찬 복수로 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보건복지부 국장은 참가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배정심의위원회 참석한 의원들은 이름이나 이런 것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부가 그냥 만든 안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이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한 분께서 아주 멋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게 되면 편의점수보다 병원수가 많습니다 여기가 의사수라기보다도 병원수가 많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분께서 진로의사수네요 진로의사수 병원수가 있는 의사수 의사수 충청북도 의사수와 편의점수 비교 여러분 왼쪽이 진로의사수입니다 이게 편의점수입니다 의사수가 편의점수보다 772명 많은 겁니다 괴산군은 28명 많고 보원군 플러스 13 영동군 플러스 35 옥천군 플러스 15 음성군이 좀 작네요 음성군이 약간 오지입니까 정평군 청두상당군 청원군 여기는 번화한대죠 흥덕군 이렇게 이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의사수가 많죠 괴산군의 의사수가 46명이고 편의점수가 18명인데 출처는 제가 이분이 올려주셨네요 조규습이라는 분인데 윤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편의점 주인보다도 많은 의사가 진로하는 지자체가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언급실을 지키러 의사가 없는 의료계획의 중간 성적표입니다 충청도민이 함께 이루는 성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뭐 의사수가 진짜 많죠 저는 이거 보고 여러분 의사수가 많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거 병원이 유지가 되나 단양군에 23명이 여러분 의사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이 유지가 되는 환자가 적을 건데 다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음성이 오지네요 음성이 오지니까 여기가 편의점 수가 좀 더 많네요 진로수보다 요즘에 군청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유동인구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심지에 있는 그런 시장이나 이런 것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 정도로 할기 같은 게 줄어들었는데 환자수가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진로의사수가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의사를 더 늘려야겠다 굉장히 궁금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의사수가 진짜 부족하냐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계하고 이런 앉아가지고 진짜 의사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의사수가 많은지 진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시골에 이렇게 많은데 일단 시골에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도 들지만 또 이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게 병원이 유지가 되겠냐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환자수가 지금 뭐 내벨만 하더라도 다 인구 급감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재도 의사수가 과잉입니다 벼랑간 두 배 가까이 의과대학생을 늘리면 의료인프라가 준비도 안 된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평원의 통과도 힘듭니다 교수도 모자라고 시설이 미비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카데바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련병원의 환자도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고등교육법 34조 5항을 발동해서 2025학년도 입학요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좀 재미난 말씀 하셨는데 오늘 퍼스비어런스가 화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뉴 호라이진이 찍은 사진도 봤고요 제임스 웰이 찍은 사진도 봤습니다 인간 지성의 무서움에 괭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세계를 보게 해준 과학이란 학문의 고귀함과 정확함 예측 가능함의 순구함을 느낍니다 살아 생전에 화성을 볼 수 있다니요 그곳에 산과 바위와 풍광을 보다니요 사람들이 이 위대함을 모르고 언뜻 보면서 그거 별거 없네 지구사막하고 비싸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그거 감기 같은 거 별거 없네 팍스로비드 그거 왜 먹어 이런 식입니다 같은 사진과 현상을 보고도 두뇌가 트레이닝이 안 되면 사고는 당연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위대한 사고는 그들과 현재의 다릅니다 아마 대부분 의사들 대 두뇌나 추론은 일반인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 인간들과 대립되고 있습니다 체포학이나 조직학 해부학이나 분자생물학 같은 것을 배운 뇌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라는 이런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숙명 같은 것입니다 배운 게 그거라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한 분이 현직 의사가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해부학 실습을 해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그걸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여기 이분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학부 시절이나 일대에 세부학이나 조직학이나 해부학이나 분자생물학 같은 것을 배우면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보이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고개함과 정확함과 예측 가능함의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가 윤정부 정책을 찬성하고 윤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들하고 관계가 그분들은 과학하는 태도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공의가 없어도 이미 과잉으로 배출된 언급의학과 전문의를 더 고용하면 즉시 언급실 문제가 해결되고 기타 바이탈과도 정부가 주장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바로 시행하면 해결되는데 왜 안 할까요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의사분은 돈 부족뿐만 아니고 돈 부족도 마찬가지고 의료 소송 리스크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숙가뿐만 아니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시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55년생의 현직 외과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일찍부터 이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수가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했고 시간이 가면 의료 소송의 증가로 매이조 사과와 언급의학과가 언급의학과가 부터 먼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진광준 외과의사분의 말씀에다 하나 더 더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가격 통제 정책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운 좋지 않게 이 문제에 끌려 들어오셨는데 윤 대통령이 터뜨리지 않더라도 현재 박민수 차관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의료계를 어떻게 이럼 다루어 왔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강경 가격 통제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완전히 먼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겁니다 그거를 현직 외과의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망할 것이란 사실을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시한폭당을 터뜨린 사람이 재수없이 쏘아서 이 문제에 손을 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는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차관이 되기 이전 과장되기 이전부터 이런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등을 다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광준 현익 외과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의료 문제는 제가 지금 당분간 딱 절반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탈본전과 달리 모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아무튼 간에 실상을 좀 정확히 직시하고 더 많은 고민을 부리지 말고 이 문제를 정석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아쉬운 것은 한국 사회가 아무나 정직함을 실 그냥 정직함이 부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정책을 폈는데 근거가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숨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 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함의 복원이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 정직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을 때 의로든 선거든 기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 있는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청년기에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범생이들입니다 착실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분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과 본과 전공의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던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과학 중에 과학을 배운 겁니다 과학 중에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기성세대처럼 사바사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과학이니까 과학은 정학도지 않습니까 과학은 정학도고 과학은 가설검정이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관료나 검사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대충 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때리 맞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문과 출신들과 이과 출신들의 대결이기도 하고 사바사바와 과학의 대결이기도 한 겁니다 대충대충함과 은밀함의 대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8월 달에도 전공의 재모집을 하고 9월 달에도 전공의 재모집을 하고 10월 달에도 전공의 재모집을 하고 11월 달에 전공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젊은 의사들이 기성세대의 숨겨진 그 음흉함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현던 뭐죠? 본인이 가졌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순수함, 열정, 이른바 바이탈뽕에서 완전히 깨어나 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비극인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과거처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힘들 겁니다 지금 가격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2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이 된 것이 지금 고위관리나 대통령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순수한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순수하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뭘 유지해야 될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를 떠나가 여러분 저는 기성세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바사바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왜? 출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출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덕수치나 모든 사람이 다 출시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주호 씨가 여러분 와가 멀쩡한 얼굴 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출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출시를 더 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더 오래 있고 싶은 시간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까?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정권 퇴진까지 여러분 연결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저 동네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 이 좋은 아이템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가 좀 정직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함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벌 사기를 치고도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도 이런 뭡니까? 아무 여러분들 참만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사실과 진실이 계속해서 알려져서 나라가 좀 제자리를 잡는데 조금하나마 이렇게 힘을 더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한두 개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 병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서양 성교사들이 얼마나 큰 헌신이 있었는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름들 뭡니까? 병이 날 정도로 미국의 독지가 나 교회 이름들 편지를 보냈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도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쓴 책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남서부의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애리조나의 문화답사기도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제가 쓰진 않았지만 대단히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내일도 여러분 착실하게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여러분들 월요일날 여러분 식식하게 시작하시고 특히 이제 병이 여러분들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마스크 항상 휴대하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특별히 신경 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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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